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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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 갈 수 있을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4천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4천원 자 손족과는 3천 8 3천 850원 이 자리 꼭 잡고 손족과 잡으시고요 4천원에서 체크 한번 해요 1차적으로요 프레미엄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높이를 조금 낮 조정을 해볼게요 4천원에서 다 다시 한번 체크한다 4천원 대에서 자 유로메카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죠 2022년 12월 달에 상장 회사인데 자 손족과는 짧게 잡자고요 21선 이 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청구 좀 그렇죠 4만 7천원 정도 오면은 한번 문의 주세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4만 7천에서 50%는 무조건 익자라고 싸우셔야 됩니다 4만 7천에서 50% 든 다 팔던 그 저 자리에서는 한번 익자를 할 입자를 할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장 대응을 하시고요 신규는 진입 금지입니다 하나 마이크로 아 이 친구도 50%는 익절하고 써보세요 50% 익절하고요 한번 더 들어 올려주면 땡큐하고 정리 자 손족과는 얼마 29,000원 손족과는 29,000원 잡고요 손족과 자 현재 자리에서 50% 익절 손족과 29,000원 한번 정보청을 뚫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땡큐하고 정리야 자 손족과는 29,000원이에요 29,000원 손족과 꼭 지키시고요 50% 익절하고 나온다 자 네오이즈 자 우량은 게임주죠 네오이즈 한때 제가 먹었던 정보인데 네오이즈 자 오늘 운봉을 훅 뺐지 후 올리다가 운봉을 뺐는데 신규는 진입 금지 예 손족과는 3만 3천원 손족과 잡자고요 자 33,000원 안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길 바라는데 좀 시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손족과 33,000원 잡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하시길 바라겠어요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요 자 신규는 진입 금지입니다 자 얘를 볼 바에는 네오이즈 홀딩스가 잡아놨다 차트가 훨씬 네오이즈 홀딩스가 낫습니다 자 펩트론 정리죠 펩트론 정리 다 나오시오 싹 정리 안녕 빠이빠이 땡큐하고 정리해 엔드 자 여기까지입니다 에세이 고맙는 쉽지 않기 앉은